이번 시간에는 스크린 R이라고 하는 스크린 캐스트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크린 R은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사이트입니다. 이 서비스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온라인 스크린 캐스트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크린 R이라는 서비스는 유튜브처럼 동영상을 서비스하는 서비스입니다만 스크린 캐스트를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로 스크린 캐스트와 관련된 동영상들이 유통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소프트웨어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바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자바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도 없고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생활 표현 수업 중에 캠타시아 수업이 있는데 캠타시아 같은 경우는 아주 파워풀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이 고가죠.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대안으로서 스크린 R을 써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볍게 스크린 캐스트가 필요한 경우 이를테면 댓글을 달 때 자기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이럴 때 스크린 캐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조금 헤비합니다. 스크린 R로 간단하게 스크린 캐스트를 만들어서 링크를 보내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스크린 R을 통해서 즉석에서 공유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크린 R이라고 하는 것이 동영상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영상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따로 업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스크린 R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쉽게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P4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가장 큰 단점은 편집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스크린 R도 굉장히 훌륭한 스크린 캐스트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기가 스크린 안의 홈페이지이고요. 그 중에서 위쪽에 있는 게 메인 메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코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크린 캐스트를 녹화하기 위한 기능이 들어있는 곳이고요. 클릭하면 바로 레코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바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서 만약에 자바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자바를 설치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자바가 설치되어 있다면 특별한 절차 없이 바로 이렇게 생긴 소프트웨어가 뜨면서 여러분의 화면을 바로 녹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이 스크린 캐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마이 스크린 캐스트는 여러분이 스크린 R을 통해서 녹화한 동영상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퍼블릭 스트림은 다른 사람들이 스크린 캐스트를 공유한 것들을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고요. 마이 스크린으로 들어가 보면 스크린 R의 사용법이라는 제가 샘플로 만든 화면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크린 R이 제공하는 동영상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동영상 플레이어는 이곳에서 볼 수도 있지만 이 쉐어 기능을 통해서 다른 곳에다 삽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크린 캐스트를 통해서 만든 여러분이 만든 동영상을 다른 곳에 여러 홈페이지나 아니면 다른 곳에다가 인베디드 시켜서 삽입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기능도 있고 유튜브로 업로드하는 기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제가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